오전시간에 한번 가자고 지가 할 때 차가 안되니까 내한테 물어보면서 너도 괜찮다고 해서 시간 한번 맞춰보자 그랬거든 그때 갈 때 언니가 늘 계시진 않잖아요 시간 될 때 한번 맞춰볼게요 네 고맙습니다 박수 오전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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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남구청 북부청 지역입니다. 내리는 부는 5분정도입니다. 북부청 시민운동장, 디지리, 대고릉 파크 쪽으로 발생되는 미원력에서 내려야 합니다. 베스트패스, 북부커피스, 북부커피스 , 북부커피스 엠리, 오른쪽쪽에서 이어가고 서역 완전히 감자 가운데